자, 가져가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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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심판! 심판!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한번! 심판!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첨단 시스템 2388 슬로우 속도로 봤을 때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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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속도가 빨랐다. 유정이가 빨랐다. 인정이가 빨랐어. 유정 씨가 확실히 빠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의 승자는 역시 인정하는 사람이 안 닿네요. 리예 씨로 인정하는 사람이 안 닿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안 닿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안 닿습니다. 아타! 전투 유지를 불태울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오, 기선제한인 거야? 두 번째 연기. 오! 오! 그럼 나는 바로 도돔돔돔돔돔돔 아 자리가 이 자리가 미안해요. 왜요? 이 자리에 제가 오른손자였거든요. 네. 네. 하지만 저도 방으로. 지금 기선제한에서 눌렸어요. 네. 네. 자, 가위바위보! 뭐야!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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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난 반지 칭찬하려는데 고대로 때려버리네. 반지가 예쁘다고 칭찬하려는데 와 이거 오래 살겠나 봐. 가위바위보 하는데 반드시 칭찬을 왜 안 해. 아니 나는 난 내가 어? 왜 했어! 그래 갖고 가는 두 번째 어? 이게 왜 안 해. 아 안 움직이지? 야 안 움직이지? 나 아니면 안 되나? 난 규빈이에게 뿅망치 맞으면서 표절까지 다 벗어버렸어. 나인 미성팀에 정말 쉬운 스미크 아닌가 벗어버렸어. 아니 반지를 칭찬하려는데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연기 바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 시작해. 오! 가위바위보! 아니 전 너무 가까이 왔어요. 너무 가까이 왔어요. 자, 가위바위보! 긴장되는 순간. 자, 가위바위보! 한 번만 더 어떻게 같은 게 나온다. 그럼 뽀뽀 한 번 하고 질게요. 가위바위보! 왜? 왜? 이걸로 때리실게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뽀뽀한 데 가지고 그저 설레 가지고 제가 주먹 나오기만 이제 저는 식겁했습니다. 이번엔 때리는 줄 알고 나인 씨 재미를 위해 한 번만 당연하죠. 물러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대0 자, 1 여긴 여기입니다. 아 이게 뭐야! 왜요? 이게 의자가 거리가 이렇게 돼 있었네. 아 부정의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할게요. 아 그럼 규빈 씨 더 붙으셔도 돼요. 맞아요? 더 붙어도 돼요? 생각보기 약간 이게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규빈 씨는 더 붙어도 돼요. 아 제가 엄청 잘 미지는데 자, 가위바위보!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요. 나인 씨가 우리보다 한 두 배 빠른 삶을 살고 있는 중이지 그렇죠. 저는 규빈 씨가 느린 삶을 살고 있고 나인 씨가 굉장히 빠르게 살고 있어요. 나인 씨 삶은 나인 씨가 밥 먹는 거 보면 뭐 이렇게 먹습니다. 이거 칵테일 돌릴 때 이거 아니겠습니까? 칵테일 돌릴 때 칵테일 돌릴 때 이렇게 했죠. 제가 핸디캡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핸디캡을? 이번 판에는 제가 목만 내겠습니다. 와 여기서 와 균빈 29단 이렇게 지금 자존심 자존심 괜찮으세요? 너무 상한 거 같은데? 아닙니다. 그건 괜찮은데 굉장히 심리 싸움이 아닐까? 그렇죠. 심리전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럴 거 없이 그냥 목만 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 가져오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 목만 낼게요. 쟤 자 자 가위바위보 보 보 보 보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제 계획 한번 들어보세요. 언니 나 또 신기한 게 아니 무글낸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무글낸 거야? 그런 우선구잖아. 나인이를 뿅망치로 때릴 상에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무글낸다 했잖아요. 저도 무글낸다 했잖아요. 저도 무글낸다 해서 그냥 뽀뽀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그런 일이에요. 나인이를 어떻게 때릴까? 어떻게 때립니까? 동생을 이거 머리에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클로징하면 될 것 같아요. 동생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데 어떻게 때릴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더 세게 때릴 걸 그랬어요. 그러게요. 진짜 빠르다 둘이 다. 다르네요. 완전 나이 여기 빠르다. 여기 역시 터틀규답니다. 터틀규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요 우리 배드민턴도 제가 보기엔 지금 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무슨 본인이 1등을 하고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호의를 계속 베풀면 저희가 둘린 줄 알아요. 게임 끝나고 사실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쵸. 서로 이렇게 사이도 좋아지고 여러분들 시간 나면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생각보다 소리가 이렇게 큰데 아프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세게 때리면 또 감정 싸움으로 버질 수 있기 때문에 게임이 바뀌죠. 절규 게임으로. 꼭 시간 낮아서 이런 게임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노노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한 번씩 진짜 망치러 하는 것도 있네요. 아 그러면 내가 그럼 개인적으로 딱 한 판만 딱 한 판만 유정이랑 나인이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둘이 엄청 빨라서 진짜 왕중왕전. 가위바위보. 오오오. 가위바위보. 오오오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둘 다 한 번 더 똑같은 게 나왔나. 그럼 오빠 하시면 될 거냐. 가위바위보. 오오오. 어쩔요. 마이 가. 가위바위보. 오오오.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나 부린 몰라. 나 부린 못 봤어. 나도 몰라. 막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건 진짜로 거의 비디오 판도가 OPEN 볼 수가 없는. 오오오. 정답은 진짜 어려워. 막판? 막판. 여기서 정말 왕이 나옵니다. 자, 가위 바위 포! 뭐야! 심하게 부야감으로! 왜 이렇게 하고! 네, 이겼다.